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시간 21일에서 23일 개최하는 개발자 콘퍼런스 빌드에서 인공지능 PC의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거대한 사용자 기반이 있는 윈도우에 어떻게 내장되고 가능하는지 기능하는지 듣게 될 것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발표는 오픈 AI가 새로운 AI 모델 GPT-4-5를 선보이고 구글이 AI 모델을 탑재한 새로운 기능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.